Q. 빠르밤빵 빠르바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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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짭 짝 짝 짝 유심병자들이 맞는 것 같아 사람 불러 뭐하는 짓이야 아 개랑 3도 있잖아요 오빠 자 이번에는 신나는 스피드 퀴즈입니다 아 너무 신난다 아 진짜 엄청 신나고 오빠 나랑 짝 하려고 겁내여시니 맞췄다면서요 언니 오빠들 이거 보면은 4개가 있어요. 쿠쿠크루, 인물, 동물, 직업. 아 왜 윤짜미는 없어. 맞아 왜 윤짜미는 없어요? 아니 이렇게 4개가 있는데 그거에 관련된 그걸 맞추면 돼요 이제. 근데 윤짜미가 왜 없냐고요. 적당해요. 아 진짜 씨. 다음에는 꼭 준비하자. 알겠어요 알겠어요. 두 중에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네모네가 진짜. 오빠 골라요 오빠 골라요 오빠 골라요. 오빠 약간 조사 같아요. 와. 가운데로 할게. 아니요 오빠. 오른쪽 하겠어. 궁금하다. 아 궁금해. 뭐야 우리 뭐예요? 안 볼 거예요 저는. 몸을 여사할 줄 알아놔? 그러게. 그럼 내가 맞출까? 오빠 뭐 그래요? 저는 방금 얘기했어요. 아 얘기했어요? 저는 몸이 안 좋아가지고. 뭐야. 오빠 난 직업을 잘 모르잖아요. 난 지방간도 있고 신장 비대칭 있어가지고. 확실히 위험하네. 알겠어요 제가 할게요. 네 좋아요. 게임 가게 뭐 해서 누가 먼저 할지? 어 떨린다 나 이러고싶어. 아예 먼저 만기 빚기. 아 그런 거 하지 말고 잘 봐야 돼. 장유유서입니다. 아 여럿 계획이신들? 나이가 무슨 중요해요? 그래요? 나이는 뭐 시중언디? 진 사람 먼저? 가위바위보! 그럼 제가 저희 팀에서 설명하는.. 어 떨린다 떨린다. 아 종료 형 동물 엄청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좋네요. 자 그러면? 총 몇 문제죠? 10문제. 아 떨려 떨려 떨려. 눈 오래 걸리면? 할까요? 시작! 이게 뭐야. 엠병아. 스콩크! 살똥구리. 봤어 봤어. 빨리 넣어. 안 돼. 어? 뱀? 카멜레온. 개미알킥. 와 봤어 이거. 빨리 넣어x2 이거 뭐냐? 자. 정확하게 맞춰야지. 이걸 넘겨 놔. 카드 빼고. 이렇게요? 어 넘겨 놓고. 나무늘보. 음 음 음 음 음. 봐봐요. 아 어떻게 표현할지 좀 봐봐. 암. 아 안 보여. 아하하하. 아하하하. 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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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야 이게. 음. 맞춤 Lew bo. naire bruk mudar. 쓰지hirk. 해먹으면 나. Jurk마즈 stamina everyday. интересно. 맛을 훌낭해. 맛을 훌낭해. 맛을 훌낭해. 맛을 훌낭해. 짝찌개 하는 나무늘보. 와. 알은데? penbyuk. 정보. 정보 정보. buying Sii peł yioop. ивает 크리스. 아 뭐야. 제이werk. 하하하하. 아 잘한다죠. 뭐야 너무 너무 잘하잖아. 뭐야 이게.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예요? 패스 이게 뭐야? 나 이거 원술로 알아. 1분 나왔다. 이건 우리 큰일 났다. 직업 대체 뭐가 나오려고 그러냐? 이것도 동물이야? 넘겨, 넘겨, 넘겨. 패스 뭐 몇 번이 되는 거야? 어? 이건 쉽다. 아 눈치가 겁내빨라. 20초 남았어. 고릴라? 10초. 문어? 오징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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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징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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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몇 개 맞혔어? 5개 맞혔어요? 10개 중에 5개. 괜찮은데? 떨려. 타임이 많아서. 자, 준비되셨나요? 준비되셨나요? 네네네네네네. 시작할게요. 시작할게요. 자, 준비. 시작! 시작! 정답! 정답! 싱크로라이즈 선수. 현영. 오케이. 조금모델.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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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면 안 돼요 베로베로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패스 너무 쉬워 롤렌상 아니 이게 너무 쉽잖아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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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네 그건 패스 아줌마 알면서 저랬다 정답 아닙니까 정답인 거 같은데 팥덕역 팥덕역 지금 1분 넘게 남았어요 맞히세요 시간은 많아요 천천히 생각해보세요 누구냐 직업이 아니잖아요 유튜버? 10초 뭐야 프리에이터? 와 시간을 남기고 와 8개 맞혔잖아요 8대5 아니 2공이라 너무 쉬워 이거는 2공 뽑든가 그러면 그치? 그래 그래 확실히 그러네 저희 그러면 아 잘하시네 엽전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뭐 엽전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뭐 엽전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15점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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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히는 수대로 점수를 매길게요 아 진짜 PD라고 바랍니다 먼저 뽑으세요 오빠 이번엔 내가 뽑을게요 그래요 이번엔 형이 뽑아요 좋아 좋아 아 근데 얘네한테도 좋는데 어 맞아 여기서 못 맞히면 우리 개망신인 거야 그렇죠 못 맞힐 수도 있죠 그래 못 맞힐 수도 있어 개망신인 거야 그래 그럼 저희 처음 다시 네 먼저 해요 네 시작 왜왜왜 뭐야 두꺼비 우린 얘기하지 마요 어? 떡두꺼비 얘기하지 마 폭부 영감? 아니 박준영? 맞아 으드 터졌어? 빠왔다 빠 빠 빠졌어 그래 왜 뭐야 아 나 이거 알아 나 이거 알아 나 이거 알아? 대강이 형이 꼬추를 야 그렇게 다 얘기하면 어떡해 응? 대강이 형 꼬추 먹고 떨어져라 어떻게 떨어져 앉아 와 좋아 나 넘어가자 연두 핵무 정답 사망 핵폭발 스키점프 아 코갈탄 정답 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천대왕과 함께하는 천대왕의 빅크림 스피드 섹시 빅크림 스피 스키점프 공화 콩알탄 정답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천대왕과 함께하는 천대왕의 빅크림 스피 시작입니다 아 이것도 농놈 맛이 있죠 붕어가 한 마리밖에 안 들어갔잖아요. 제가 붕어를 몇 마리 더 준비했어요. 이게 붕어 봤습니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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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강이 늙어서 터졌다. 아 뭐야? 내강이 형. 핑크 레시피. 정답! 나. 군대. 군인. 위장술. 빠왔다. 정답. 정답. 나? 울었다? 눈물? 다졌어요. 야. 이게 뭐야?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병원. 병원. 새에 뭐가 있는 거야 도대체. 정답은 동물병원에서 꾸준한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마지막을 준비하는 닭. 아이고 근데 영상에 나왔네. 오리. 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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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닥. 닥쳐. 패스 패스. 닥 독극물. 개. 25초 남았다. 개. 대강이. 미쳤네 너? 개 대강이 형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면 너 뭔지 알겠냐? 너는? 10초 남았어요. 개 나? 개 취했다?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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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준비하셨습니까? 오빠 잘해봐요. 이거 뭐예요 주제가? 이거는 인물입니다. 준비하시고. 최선을 다해요 오빠. 이쪽은 조금만 더 와줘요. 오빠 이쪽은 좀 더 와요. 저거 잘못하면 보일 수도 있어요. 어. 2주일. 우와. 이거 잘하고 와? 괜찮았다. 사채없자 아니야? 진짜 괜찮았다. 이 정도면. 인물이에요 인물. 이건희. 와 말 잘했다 이 정도는. 잘했네. 아 모르겠어 패스. 패스. 진짜 모르겠어. 진짜 모르겠어. 1분 남았어요. 야 이거 감이 안 온다. 김연아. 손현재. 정답. 모를 것 같은데? 천대광. 아 뭐지? 인정재. 패스 패스. 아 이거 쉽다 이거 너무 쉽다. 철현. 어 티아라. 뽀삐 뽀삐. 아 진짜 옛날 사람이네. 체대 차이 있다. 아 그 트와이스. 샤샤샤샤 아니야? 그래 샤샤샤샤에서. 인물이라고. 그 팀에 누군가를 맞추라고요? 몰라. 아니야 알아. 아니야 잠깐 웃어봐요. 알아요. 투와이스 이름 알아요. 산하. 맞았어? 첫 판에 8개 맞았는데? 8개 맞추고. 대광 윤자미 팀 승리입니다. 대충 해도 이긴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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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우리 이거에요. 뭔 소리야 다들 컸지? 오빠 우리 이거 하자. 아니 나 이거 이거 이효루. 이효루. 와우 이거 너무 귀엽다. 와우. 와우. 오빠 피카츄야. 오빠. 목 괜찮아요? 목 괜찮아요? 역시 배려해주는 남자다. 피카츄. 목을 다 신 것 같은데요. 오빠 팍팍 갔는데 지금. 오빠 봐봐요. religious 충격이 필요한. 오빠 뭐할거에요? 아 마음대로요. 뜨 plat notch going 사랑은 차에 약간 물어보는데 옷은 확실히 예쁘다. 와 와 옷 진짜 예쁘다. 옷은 진짜 예쁘다. 아 오빠 이쪽에요! 이쪽! 이쪽입니다 이쪽. 와 예쁘다. 예쁘죠? 우와 이거 블박차 나도 꼬리 있냐? 우와! 벨벳이네 벨벳 아 귀여워. 와 옷 진짜 예쁘다. 감사합니다. 잘 입을게요. 예쁘죠? 예쁘죠? 그거야. 실용적이다. 재질도 좋고. 귀여워. 잘 어울린다. 포즈 한 번 취해줘요. 그래요. 하트 이렇게 한 번 해줘요. 아니지. 하트 한 번 해줘요 오빠. 저희 오늘 오전에 그.. 아 더워. 각자 요리로 집들이 준비하라고 했을 때 제작기 어디 있었냐고 뭐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바베큐를 준비했습니다. 드디어 밥 다운만 먹는다. 아무튼 맛있었어요. 맛있었어요 오빠. 마시멜로만 빼면. 코닥치 있어? 코닥치. 오와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악! 이거 몇 데시미넨인지 잴 수 있어요? 주연이. 갑시다. 합시다. 한 번 가시죠. 너무 더워 근데 이거. 두근혜야 가자. 우리 이리로 올라가면 돼요? 네, 이렇게 올라가면 돼요. 알겠어요. 두부 가자. 우리 핸드폰 챙겨가서 셀카 찍을래? 여기에 제작비를 오늘 다 쏟아 부으셨구나. 준비하셨어, 준비하셨어. 와! 와 저 모당뿔 봐! 고기와 술! 쌍추 쌍추! 술도 있어요? 두부도 있어! 신세계 학사 재밌게 보셨나요? 구독하기 꼭 눌러주세요.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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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트!